그렇습니다. 조금은 난이도가 첨가되어 있죠. 우리 이만기 씨, 유상철 씨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다운하 고장난 벽시계. 세월아 나는 어찌 돌아도 보질 않느냐. 말 속인 사람보다 니가 그 약속하더라. 한두 번 사랑땜에 울고 났다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.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면 우리 세 세월은 고장덕네. 이만기 씨. 신난다. 진짜 명가사다, 명가사야. 이번에는 이정수와 박기량입니다.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나왔다.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. 김종국 사랑스러워. 러블리 베이비. 정말 어려운데. 야 이거 음도 못 맞출 텐데. 어 머리부터 말 끝까지 더 사랑스러워 어 모나나의 여자라는 게 사랑스러워 기다림은 즐겁고 잊은 동기보다 달콤해. 이렇게 너를 사랑해. 힘들어도 안타깝습니다. 첫 번째 탈락팀 됐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두 분 자리해 주세요. 자 이렇게 되면은. 두 팀의 대결이 됐어요. 두 유부녀와 두 유부남의 대결이 됐어요.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부남과 유부녀의 대결이 됐네요. 그렇게 이야기가 좀 좋게 이야기하라니까요. 유부남 유부녀가 왜요. 그 보다 좀 잘생긴 남자와 이쁜 우리 누님들아 그래야지. 아 그래요 알았어요. 예쁜 누나 동생과 멋진 형과 유부남의 대결이 됩니다. 자 룰렛 돌려 주세요. 추세요. 멈춰. 황남정 사랑의 표시처. 어차피 마주 보면서로가 아무런 말 없이 또딱 또딱 흐르는 시간 나도 그댄 알아요 그대의 마음을 돌리기엔 늘 아는걸 마지막 인사 없이 보내기 싫어 웃음을 보였지만 보내기 싫어 조각조각 부서진 잘게 흔들인 하늘 멀리 저 멀리 흩어져가고 지쳐진 눈물 감추며 되돌아서는 사랑의 불씨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